올해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겹치면서 유독 변화가 많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험생들도 더위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수능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큰 변수가 생긴 상황. 하지만 수능 준비를 잘해놓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점수 우수한 학생들도 대거 수시에 합격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시에서 대학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이 빠지고 중고난도의 문제가 늘어난 만큼 수능이 어렵다는 걸 가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상당한 난이도가 좀 있는 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수능 당일까지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일주일에 한 두 배 정도는 풀어야죠. 또 EBS 교제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연계교제 또한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좀 더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티비 안채린입니다.